반갑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사업에 더 많은 성취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합은 새해 변화와 혁신을 핵심 비전으로 삼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혁신 동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키엠스타 2020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국농기계자재 수출 12억불 달성을 견인하겠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믿음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조합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해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사업의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